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한번 기다려보고 이 의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의료현장을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의사수정은 문제 원칙적으로는 찬성이지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관상 보면 정부가 상당히 좀 거칠게 문제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다. 그렇고 우리 사회가 자주 보이는 특정 현안이 터졌을 때는 좀 잔잔히 따져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 쏠리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걱정해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의료비 지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생산을 계층에 속하시는 분들이 법정 상한성 아마 그게 한 7%인가 그럴 겁니다. 소득에. 그거를 앞으로 법정 상한성을 더 올리겠다. 결국은 의료비 지출이 이제 뭐 폭증을 하니까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의료비 지출이거든요. 건강보험 지출이 2015년에 48조 원에서 지금 2021년에 77조 원이니까 지금 아마 80조 원은 훅쩍 넘었을 겁니다. 이 증가 폭포시기 바랍니다. 경제 성장률이 한 2% 정도 2, 3% 정도 되는데 이게 뭐 9%, 10% 이렇게 넘거든요. 이 비용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충당할 거냐. 지금은 적립금이라 좀 있어가지고 되는데 적립금 감소 이름비 속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은 의료 숫가가 100이면 돈을 다 지불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이제 의사들의 의료 숫가를 계속 낮추는 방법으로 적응을 해 온 거죠. 적응해 왔는데 이제 의사 수가 대폭 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의료 숫가를 훨씬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대개 이제 100명이 여러분들 의료 숫가를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여러분들 돌아가던 체제에서 100명이 200명을 늘게 되면 그러면은 건강보험 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사가 두 배 늘었다 해서 여러분들 두 배로 지출을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주어진 여러분들 의료비 지출해서 절반 정도씩 나눠줄 수밖에 없는 사람. 그걸 의사들이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잉 의료가 이름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의료비 지출을 계속 이렇게 억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출을 억제하는 노력들은 그렇게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 조치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의사들을 많이 이렇게 나무라는 쪽으로 여론이 지금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조선의보 사슬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네요. 앞에는 그런 전공의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조치에서 정부가 뭘 놓쳤는지 이런 부분을 뒷부분에 그래도 균형감 있게 여러분들을 다뤘네요. 앞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그래도 균형감각을 가지려고 조선의보의 사슬이 마지막 부분에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통상 필수의료는 산부인과라든지 소아청소년의과라든지 언급의학과 보수인상과 함께 소송 부담 완화도 발표했지만 말뿐이고 구체안을 내놓지 않으니 신뢰를 얻기가 힘들다. 의사들은 다 할 겁니다. 여기 딱 합의를 하게 되면 누구도 책임을 안 질 거다 이야기죠. 그냥 립서비스일 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부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의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것은 일단 힘든데 돈을 더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런 필수의료의 소송 부담도 크다. 그러면 이쪽에 여러분들 돈을 더 지불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여러분들 돈을 줄여야 될까 하는 거죠. 결국 돈이라는 것이 무한정 늘릴 수 없고 현재 건강보험 지출이 100원이면 100원 내에서 여러분들 이런 필수의료를 임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치르는 쪽으로 하면 다른 쪽이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해법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게 되면 굉장히 서둘러서 한 겁니다.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윤 정부가 대단히 서둘러 가지고 이번 조치를 밀어붙인 거고 그러면 꼭 그것을 총선 이전에 해야 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공학적인 선거공학적인 계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어떻게 저 사람들 그냥 저렇게 저게 다 표인데 저렇게 표를 앞에 놓고 한 표가 아까운 시점에 총선 이후에도 해도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서둘러서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의사들에게 주는 숫가가 6천 개 의료형에 대해서 시간과 위험 등에 따라서 일일이 점수를 매겨 보상하는 구조인데 이거는 의사들은 항상 불만이죠. 100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70원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지출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당신들 100원을 어떻게 다 챙겨주냐. 그런데 수십 년간 숫가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수십 년간 숫가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의사들의 시생을 요구한 거죠. 의사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 골치가 아프기 때문이고 그 결과가 오늘의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숫가를 크게 올려야 되는 진료 항목이 적지 않지만 그걸 올리게 되면 다른 쪽을 깎아야 되니까 그거를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감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무도 손을 안 댄 겁니다. 의대의 대폭적인 정우는 불가피한데 그러나 다른 중요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논리는 의사 수를 늘려놓으면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응급의학과에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공급을 늘려놓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김키정님처럼 의대 정원을 늘리면 뭐가 좋은지 논리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대단히 약했던 것 같아요. 언론 프레이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거죠. 뭘 일을 추진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건 특히 이해가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분야이기 때문에 논리가 단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정부는 현장 의사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숙가인상안을 마련해서 발표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거의 여러분들 큰 조치를 밀어붙이면서 숙가인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안 짜고 그걸 밀어붙였냐 이렇게 당연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 양반들이 그냥 서둘러 했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의료 사고 시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의사들의 민사 형사상 법적 책임을 완화해 주는 정책도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서 의사들만 압박하며 사태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처리하는 해법이 참 거칠다 이렇게 보고 준비가 참 안 된 상태에서 선거 이전에 서둘러서 이 문제를 꺼낸 그런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물론 정부는 또 변호할 게 있겠죠. 그런 느낌이 처음부터 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도 조선의보가 사설을 통해 가지고 의사정원학대라는 원칙론에 여러분들 찬성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정부가 등한이 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장한 것만 하더라도 며칠 전까지 완전히 그 집단을 그냥 악마 집단으로 불러던가 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의견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의료 분야를 좀 아시는 분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시게 되면 필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완화를 해 주겠다면서 행사 책임은 들어주고 민사에서 두둑이 배상해 하라고 했답니다. 그건 했다니까. 카드라는 거니까 제가 100% 믿을 수는 없고 의사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대안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발표하고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느니 국회법 개정에 필요한 상황이라니 채워라 내워라 하면 뭉개는 것은 수십 년간 의사들이 만회 당해왔 겁니다. 필수 의료의 10조원을 쓰겠다는 것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고 필수 의료 숟갈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올리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의료계가 수십 년간 당해왔던 겁니다. 도저히 당신들을 보건복지부 당신들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립서비스하고 그냥 뭉개하게 되면 신뢰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런 일을 한 번 두 번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조금 그 업계를 아시는 것 같네요. 의사 한 명에 수십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고 2천 명을 더 뽑아봤자 요새 MJ세대의 특징상 돈을 못 벌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 소송 위험에 달고 사는 필수 의료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난리를 칠 밖에 그 돈으로 차라리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숫가를 대폭 인사하고 응급의료에 지출하고 지방거점 병원에 대폭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흉부외과의 수술과 관련해서 의료 숫가를 제가 한 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까먹었습니다만 굉장히 너무 싸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의료 서비스에는 의사들의 희생도 많습니다. 그걸 대부분 인정 안 하지만 그래서 사회가 한 방향으로 그렇게 그냥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몰아칠 때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런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업계를 좀 아시는 분 같네요. 인구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으니까 내원 환자 수가 반토막이 난 소아과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숫가를 몇 뼈 올려주면 소아과 소매를 막을 수 있으려면 정부는 소아과 숫가를 올리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합니다. 건강보험 지출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 돈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경제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경제학 원론의 첫 번째 여러분들 이야기가 경제학은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정해진 돈을 어떻게 가장 잘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된 거거든요. 건강보험도 낭비가 되는 부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과잉진료와 같은 부분을 줄이고 개인 부담을 좀 늘리고 그럼 재원이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재원을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면 되는 거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노력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를 대량 생산하면 인기가에 못 들어간 낙수의사들이 소아과를 지원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부적 논리인 겁니다. 그냥 2천 명을 시장에 쏟아내면 전부가 성형외과를 갈 수가 없으니까 피부과를 갈 수 없으니까 나고된 사람들은 필수 의료 분야를 찾아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량 공세를 하게 되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의대까지 나온 사람들이 바보인가요. 설사 낙수 효과로 소아과 레지던트가 조금 증가했다고 칩시다. 소아과 전문의가 된다면 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엄두가 안 날 겁니다. 소아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바로 시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게 되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또 상세히 잘 아실 수가 없을 것이고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보궁복지부 관리들이 주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치밀하게 문제를 그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면 꼭 대한민국 선거하고 같은 겁니다. 얼렁뚱뚱 대충뚱뚱뚱뚱뚱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일 건데 이를 처리하는 걸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야물지 못할까. 저는 아주 진절머리같이 지지거든요. 어떻게 야물지 못하냐 이야기죠. 선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거 꼬라지 그 선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야기죠. 세상에 도둑놈들이 이런덜 한두 놈입니까. 세금으로 이런 밥 먹고 일 똑똑히 못하면 그게 도둑놈이죠. 어떻게 그게 도둑놈이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세상살이를 어떻게 그렇게 한 겁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이런덜 밥을 먹으면 자기가 맡은 일을 좀 제대로 똑부러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멍텅하게. 그러니까 참 제가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바로 밑에 계신 분은 제가 여러 번 지적했던 겁니다. 대중심리의 묘한 작용으로 의사비하나 의사악마가 가볍게 그 정도를 넘고 있어 우려됩니다. 평균 학력 수준이 높다고 하는 우리 국민의 냉정하고 분별력 있는 사리 판단이 아쉬울 때입니다. 한쪽으로 쏠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정부는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뭐죠.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지. 그냥 속재앙을 삼아가지고 한 그룹을 뭡니까. 살룸 뭐할놈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문가들을 억박지르는 정책을 서슴없이 내지르는 우파정부에 절망할 뿐입니다. 핵심 지지층인 의사를 악마하는 정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어쨌든 오늘 조선 논조가 그래도 균형 강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서 굉장히 공무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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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